안녕하세요 몬스터 엑스 셔누입니다 제가 마리텔 2 시즌 2에 출연하게 됐는데 무엇을 할까 힌트를 좀 드리러 왔습니다 마리텔 시즌 2를 실검에 올려주시면요 제가 힌트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제가 힌트 보여드릴 테니까 5분만 쉬자고 하시는데 셔누 씨 PD가 강제로 시킨 거면 와카와카를 쳐주세요 강제로 시킨 건 아닌데요 그냥 왔으니까 한번 쳐드릴게요 이런 춤이 있습니다 이런 와카와카 댄스가 있어요 지금은 엘리게이터 악어를 형상하는 활동하고 있고 이따가도 생방송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무대도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실검 안 오른데요 실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속보가 왔는데요 마리텔 실검 진입 또 속냐고 하시네요 뭐 할지 대충 알려주세요 뭐 하시는데 음... 실검은 실검에 안 올랐는데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힌트를 살짝 드릴게요 예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를 좋아했고요 지금은 저의 토트넘을 좋아합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래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앨범에 나오는 포인트 안무를 좀 보여드리고 이만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에 만날게요. 그때는 제대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 그럼 다른 방 가실 거예요? 저 이렇게 열심히 추고 있는데 너 아무 데도 못 가.